자 여러분 오늘의 먹방은 비빔냉면, 탐스 파인애플, 망고 오렌지, 펩시입니다. 그리고 삼겹살, 그리고 제육 쌈밥 먹어보겠습니다. 된장찌개에요. 먹어볼게요. 라이브 하다가 그냥 녹화방송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네요. 그리고 저는 면을 안 잘라 먹습니다. 그리고 저는 면을 안 잘라 먹습니다. 그리고 저는 면당이 많이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. 저는 면이 많이 먹는데 신경을 만들 것 같아요. 저는 면이 제일cherich가 많아서 제가 만들었고, 면이 있던 왜이렇게 먹고 싶어요? 너무 맛있었어요 이 육수는 좀 이따 놔두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먹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떡들 떡들 제국 떡밥 맛있습니다 ! 변화 치얼스 아.. 너무 맛있어 아.. 다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국물이 아니라 야채 먹고 있습니다 국물이 아니라 야채 먹고 있습니다 국물이 더 맛있어 국물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더 맛있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흠흠 흠흠 아아 망고맛이 강해요 마시까 On natural Jeans π うん The theta 、 , what os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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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전반적으로 다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